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꽤 오래됐는데요. 2022년도? 2021년도? 그거보다 훨씬 더 됐죠. 2020년부터인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4, 5년이 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관심과 사랑 주시면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벌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신 분의 이름은 와우님인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와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I 대학원 쪽으로 좀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고 사실 1전공은 제가 AI나 컴퓨터공학 쪽이 아닌 비전공자이지만 좀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AI 쪽 전문가는 아닌데 갓준표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에도 교수님 영상을 몇 개를 참고삼아 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동영상을 봤던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보게 되면서 알고리즘에서 자꾸 뜨고 그리고 이제 거의 교수님 동영상이 알고리즘에서 지금 도배가 돼서 죄송하네요. 밥 먹으면서 아, 아니죠. 너무 좋습니다. 밥 먹으면서 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조금 되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유튜브에 대학원 관련된 걸 좀 검색을 해보셨으면 아마 제 영상이 한두 개가 뜰 거고 그 한두 개의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알고리즘으로 뜰 수밖에 없는데 영상이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상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이러한 내용과 컨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4, 5년 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이번에 서강대 영상도 보셨고 포항공대 영상도 보셨어요? 서강대 거는 따로 보진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좀 전에 올려주셨던 그 GPT 관련된 것도 그냥 보고 그냥 국내 대학원 재생 목록에서 국내 대학원 관련해서 그 리스트에서 제가 좀 손이 가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렸던 영상은 어떻어요? 리스트 찾는 거? 키워드 찾는 거? 되게 유익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GPT 결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보면서 제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조금 저도 이제 어쨌든 대학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풀 영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아 네네네 포항공대 그분도 포항공대 학부생인데 논문 5편 있는 분께서 대학원 진학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멘토링을 드린 건데 그중에서 잘라서 제가 드린 건데 아마 GPT 4.0 터보 이런 것도 아마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몇 번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하는 갓준표 AI가 굉장히 좀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제 AI는 쓰고 있지 않으신 거죠? 지금 어 네 지금 그 유료 톱방에 들어가 있진 않고요. 공지방이랑 AI 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좀 써보셨어요? 학생방에서? 어 한 번 써보긴 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아직까지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조금 아직 감잡고 있는 단계여서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좀 최근에 또 디스코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이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GPT는 유료 버전을 쓰세요? 네 그냥 결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옴니로 그러니까 그거 뭐지 플러스 뭐 어떤 걸로 하세요? 터보로 쓰세요 그러면은? 4.0 터보 어 GPT 이번에 쓰여 놓으면 GPT 4.0라고 아 옴니로 쓰세요? 그거 얼마예요 요즘? 한 20달러 지금 20불인데 환율 적용되면 한 3만원 매달 3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환율 플러스 세금 하면은 그게 한 달이 3만원이 넘잖아요. 근데 정확히 3만원 정도다. 2만 9천 얼마 나와서 딱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엔 그걸 잘 쓰면 3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막 무슨 GPT 봇도 만들고 막 AI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도 막 자유자재로 쓰고 이러면은 전 20불에 같이 이상을 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쓰세요? 혹시? 저는 일단 논문 같은 거 볼 때 요약 논문 요약한 거를 일단 GPT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논문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읽어보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코딩할 때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네요. 또 AI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은 GPT 유료로 쓴다고 해도 잘 안 쓰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20불이라고 하는 값어치 대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 달에 3만원이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갓주피 A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별로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혹시라도 3만원이 부담되시면 넘어오셔도 되고 저희 갓준표 그 따로 채팅방도 따로 있어요. 아예 그 유료 회원들만 모인 거기에서는 매주 같이 이렇게 AI 딥러닝 아니면은 대학원 미국 유학 등등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주 막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3, 4시간 5시간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연을 길게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셨으니까 좀 같이 읽어보고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여러분들도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대학 중경외시 4학년 7학기 재학 중인 문과생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음성처리라든가 NLP 분야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대학원 입시에 대해 고민이 있어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히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1전공 같은 경우는 언어 2전공 같은 경우는 AI 혹시 문과세요? 네. 1전공이 문과입니다. 아 문과세요? 아예 공대도 아니세요? 네. 근데 어떻게 제 영상이 떴죠? 신기하네. 대학원으로 대학원 검색하면서 네. 아 문과시군요. 아예 네. 맞습니다. 평균 학점이 4.5만점에 4.17이고요. 학부인턴 1년을 했지만 유의미한 활동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출현 인턴 2개월이 있어서 KCI 1전원 음문 하나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동아리를 2024년부터 해오셨고요. 현재 2025년도에 이제 곧 1학기로 들어갈 수 있는 봄학기 인공지능 대학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학부인턴을 2개월을 할지 아니면 여름방학 더하기 가을학기 학부인턴을 할지 입시 전까지 4개월 이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뭔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올해 자대 다른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자대에 있는 다른 랩실 기존에 하던 랩실이 아니라 다른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랩실 사정으로 교수님께서 지도가 어렵다고 해서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방학과 가을학기에라도 학부연구생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대전의 모 대학 랩실에서 방학 동안 2개월 학부연구생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발이 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다만 이 활동은 여름방학을 끝으로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대학원 입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여서 입시는 둘째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만으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비전공자 그리고 스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 입시에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여름방학 플러스 가을학기까지 학부연구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랩실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신생 랩실에서 여름방학 플러스 가을학기까지 학부인턴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요. 다만 연구 분야는 제가 생각하는 NLP 음성 처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야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관심이 가지 않는 분야는 아닌데 제가 처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된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고민됩니다. 추가로 신생랩인 만큼 학부연구 대학원 입학 후에도 사수가 없는 환경으로 알아서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관심 분야에 맞는 2개월 학부인턴을 끝으로 대학원 입시에 도전할지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대학원 입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렇게 예상되는 4개월 플러스 학부인턴을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얘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휴학이랑 졸업 유예인데요. 제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전부터 준비는 좀 했었는데 다른 컴공이라든가 인공지능 학과 학생들보다는 전공지식이나 코딩 실력 등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생각했던 것은 2학년 때부터 였지만 준비 과정에서 조금 헤매다가 본격적인 준비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거기도 하고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 연구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남들보단 조금 더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남들보다 두 배로 더 노력하면 된다고는 생각하지만요. 대학원 컨택의 중요성을 알기에 작년부터 컨택을 하고 싶었지만 준비한 게 없다 보니 제 스스로 위축되어 컨택 시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제 나름 여러 활동과 공부를 하며 준비하며 컨택을 시도 중입니다. 이 또한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년 또는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정말 원하는 분야의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전공 지식도 쌓고 제대로 준비해서 대학원 입시에 도전해 볼까 고민입니다. 고민이 많으시네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는 미국 박사에 관련된 건데 제가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요. 영어 성적은 공부하면 문제없이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석사 후 미국 박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석사부터 바로 미국으로 도전을 해봤는데 GR와 스펙을 동시에 준비하기엔 너무 벅차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석사는 국내를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석사 진학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은 막연하게 미국 박사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석사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해서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고민인 것은 대학원 입시에서 석박 통합이 석사보다는 유리하고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컨택시 통합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호하시는데 교수님께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시를 생각하면 통합으로 지원이 맞아 보이는데 유학에 대한 제 욕심을 생각하면 석사로 지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분야는 조금 다르고 제 상황이 특수한 케이스지만 멘토링 통해서 여러 조언을 듣고자 신청합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길게 자세하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듬성듬성 보고 들은 건 있어서 나름대로 생각은 좀 많으신데 생각보다 별로 알맹이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딱 잡기에 이걸 듣기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를 잡고 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이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박사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국내 석사를 하고 갈 예정이에요. 석사를 진학한 진학 후에 미국 박사를 희망하는 그런 지금 타임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인턴을 한 건 있긴 하지만 그럴수한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 두 번째 학부인턴을 좀 제대로 해볼 생각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휴학이라든가 졸업 유예라든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순서들을 얘기하면 국내 석사를 진학한 후에 미국 박사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제대로 학부인턴을 좀 해봐서 대학원 진학할 때 불리함이 없이 국내 석사도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내가 졸업이라든가 졸업 유예라든가 휴학이라도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학부인턴을 제대로 한다면 어느 연구실을 선택할지 이런 류의 질문으로 압축이 됩니다. 맞죠? 뜨거우세요? 뮤트되어 있으셔가지고 계속 켜두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잡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되게 많은데 학부인턴이 길다고 대학원 입학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학부인턴을 했다고 해서 그게 대학원 입학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또 연구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또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지금 그 안에서 자꾸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수들을 막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결론으로 막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잡고 가야 돼요 일단 지금 1번부터 볼게요 여름방학 때 학부인턴 2개월을 하고 아니면은 여름방학 플러스 가을학기 때 할 수 있는 학부인턴을 또 하냐 이건데 제가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선발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 정말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선발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게 교수님께는 엄청난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그런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지금 선발되어 있는 연구실 말고 무조건 가고 싶은 연구실에서 정말 대학원까지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랩시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좋은 선택이라든가 개인에게 더 맞는 선택을 하는 거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다 선발 과정이 끝났고 이게 무슨 어떤 선발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봐서 본 건 진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수님께서 이 학생이 지금 방학기간 동안 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물은다는 거는 저라면 굉장히 좀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유의미한 내용을 고민하는 건 아니라서 결국은 1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1번 차례대로 답변을 드릴 건데 학부인턴 관련해서 지금 고민 중인 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사실 A라는 연구실은 여름방학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개월짜리에요 여름방학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B는 여름방학 플러스 가을학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대전에 있는 거고 얘는 서울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연구 분야는 굉장히 잘 맞아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연구 분야 적합도가 높고 여기는 조금 연구 분야의 핏이 좀 안 맞죠 좀 낮아요 적합도가 좀 낮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케이스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미 선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여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도 결국 교수님하고 얘기가 됐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A라는 곳을 갈 거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B에 문의를 한 상황이네요 그쵸? 아니요 B 교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A가 B 교수님과 면담을 하기 전에 많이 전에 A가 먼저 선발이 되어서 B 교수님과의 면담을 잡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다가 B 교수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만약에 B 연구실로 오겠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B 교수님도 A 연구실로 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와도 된다는 거는 여름방학 2개월 하고 가을학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뭔 말이에요? 알고 있다면서요 B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가 교수님을 면담했을 때 A로 어쨌든 B 교수님과는 이제 가을학기까지 하게 되면은 대학원 입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그 랩실로 대학원을 가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면담을 했던 거였는데 B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너가 정말 대학원 진학을 염두해두면서 이제 석사로 진학하는 거 염두해두고 그냥 A 연구실이 굳이 안 가고 바로 여름부터 조금이라도 더 길게 B 연구실에서 일찍 시작하고 싶으면은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가능 여부를 말씀해주신 거지 뭐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B 그러니까 B 교수님께서 그쵸 그러니까 B 교수님께서 본인이 A라는 학 인턴을 여름방학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길 가지 말고 이렇게 오라라는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올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학원 진학까지 염두해둔 곳이긴 한데 여기는 연구 분야 적합도가 낮다고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NLP라든가 음성 관련 음성 처리 이거랑 거리가 있는 분야라잖아요 그럼 또 여기로 갈 생각이 있어요? 음 여기 왜 컨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 동기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연구실을 컨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정말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야는 아니었지만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도 이제 약간 앞으로 해보실 지금까지 연구를 딱히 하지는 않으셨는데 어 이제 그 랩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 가신다 라는 식의 글을 보았고 교수님께서도 면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지원했던 것도 있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NLP라는 접점을 좀 넓게 바라보면은 그 연구실도 괜찮을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에 일단 컨택을 한번 드렸던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연구실은 본인이 대학원 석사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국 박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아 그럼 석박통합이 아니라 석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저한테 DM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도대체 무슨 학교고 B가 어디 학교인지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괜찮으시겠죠? 그건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저한테만?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학부 인턴을 어디서 하냐 그리고 뭐 가을 학기를 하냐 못하냐가 별로 본인의 대학원 진로에 영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에 지금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의미는 없는데 제가 지금 한번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 지금 B는요 거기는 교수님하고 만약에 가을 학기부터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하셨고 A는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연구 인턴 프로그램? 네네 음 음 음 근데 만약에 A라는 곳에서 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그러면 A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A랑 B 교민할 때 학부 인턴에서 2개월밖에 인턴을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랑 관심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거기도 하고 있고 이미 여기서 지금 인턴 2개월 기회를 받았잖아요 선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저는요 여기를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학교를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붙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고요 만약에 B라는 학교에 석사가 가고 싶으시면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이걸 붙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학교에서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데서 가을부터 인턴해서 겨울 그 다음에 내년 봄학기 전까지 쭉 인턴해가지고 바로 석사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교수님께서 뭐라 안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지금부터 굳이 B라는 학교에 본인이 석사를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해서 물론 안정장치를 좀 걸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워낙 AI 쪽 분야가 또 빡세고 경쟁이 높으니까 그래도 저는 지원을 다 하고 가장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A를 안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하면 또 인턴 기회도 받고 나중에는 또 알아요 교수님이랑 얘기가 잘 돼서 석사 TO까지 받으실 수 있을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거는 많은 말씀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토픽 고민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름방학 2개월 하는 인턴은 되게 시기가 길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뭐 그냥 조금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자리만 좀 채우고 있다가 그냥 뭐 경험만 좀 살짝 해보고 나가는 거라 하나도 스펙도 아닐 것 같고 내 진로에 전혀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조금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연구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꽤 석사로 갈 법한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좀 뭐 눈을 낮추든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거기를 내가 진학을 해서 아예 확실한 어떤 석사의 안전장치를 한번 가져보겠다 이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학부 인턴을 2개월을 하냐 아니면 입시 전까지 4개월 플러스를 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안전하게 B라고 하는 데에 석사 과정으로 합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도 지원할 거냐 저는 이런 문제로 느껴져요 아니에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나요? 맞게 잘 맞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 학부 인턴을 이전에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연구나 이런 걸 해보지 못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정출연에서 정말 짧게 그때도 두 달 정도 연구 경험이 있고 하지만 저도 이런 자꾸 짧게 연구 기회만 잡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진득하게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물론 이제 대학원 가면은 그렇게 당연히 되겠지만 대학원 가기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번 겪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진득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이전 학부 인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대해서 할 수도 없었던 거고 중간에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 기회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누가 학원이나 학교처럼 그냥 너 1년 2년 학부 연구생 하면서 거기서 논문 무조건 써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학부 인턴은 2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본인이 그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착각하고 계신 게 이거를 2개월 하면은 뭐 논문이나 학회에 나갈 법한 데이터를 못 만들고 뭐 4개월 이상 하면 만들어지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포항공대 영상 혹시 보셨어요? 제가 해외 유학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아 네네 그거 보시면은 그분은 6개월 만에 논문 하나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그게 그분이 대단한 것도 있고 뭐 어떤 분야를 탄 것도 있겠지만 그 6개월 안에 논문을 썼다라는 건 2개월 안에 뭔가 그림이 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2개월만 인턴을 했어도 아마 논문을 썼을 거예요 나중에 꾸준히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붙은 프로그램의 시간이 본인의 어떤 학부인턴의 기회라든가 연구 경험 제공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저는 가을 학기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학부인턴을 결정하는 지금 1번의 질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학교 결정에 대한 질문으로 느껴지고요 만약에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연구 분야가 좀 별로 안 맞는데 내가 한 2개월짜리 어떤 프로그램에 붙었다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 곳에 지금 한번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이랑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는 교수님도 여름부터 시작하면 가을부터 해서 석사까지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나를 잘 맞는다 이런 케이스였다면 저는 그냥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모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선택하셔야죠 그러면 뭐 여름방학 플러스 가을학기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반대거든요 오히려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하는 곳은 그 2개월짜리 인턴이고 조금은 거리가 멀지만 확실하게 석사라는 TO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지금 B라고 하는 연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본인이 연구 분야가 본인도 잘 모를 거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요소로 고민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조금 본인이 눈을 낮춰서 확실한 TO를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자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지금 학점도 좋고 학교도 좋아요 그리고 뭐 영어도 잘하실 거고 그 다음에 KCI 논문도 정출현 인턴 2개월 하면서 논문도 있으세요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 동아리도 했고 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뭐 굉장히 뭐 걱정되거나 위기인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학부 인턴을 아무것도 안 하셔도요 그냥 지원하시고 하시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라면은 저라면은 그 대전에 있는 뭐 학교에 2개월 인턴을 하면서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거기 교수님에게 이쁨과 사랑을 받으세요 그럼 뭐 석사든 뭐 석박통합이든 뭐가 됐든 티오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A 갈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본인이 불안해서 지금 선택을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제 생각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서면만 글로 된 거라서 제가 이제 또 본인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이게 불안하거든요 AI가 또 혼자 경쟁률도 어렵고 이거 다 아니까 근데 쫄지 마세요 그거를 타협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A라고 하는 학교랑 B라는 학교가 어쨌든 조금 그 선발 일자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방학 인턴을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문 쓸 사람은요 2개월 안에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안에 논문이 나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요 2개월만 하더라도 교수가 야 너 이거 지금 데이터 되게 좋은데 같이 좀 해보자 이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간이 그리고 만에 하나 2개월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뭐 안 되면은 가을 학기에 할 수 있는 인턴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가을에는 인턴을 못 하시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의 착각일 수가 있는 게 그럼 코로나 때 뭐 어떻게 다 연구했겠어요 다 뭐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미팅 다 하고 연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질문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학교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이 학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분야의 경쟁률과 본인이 그쪽 분야 출신이 아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점 그 다음에 박사 유학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족한 석사티오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고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가 됐든 간에 하나 잘 선택하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2개월짜리 학부인턴을 하시든 4개월 이상짜리 학부인턴을 하시든 유의미한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인턴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학부인턴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본인의 이력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B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학부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공인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어딘가에 선발이 됐잖아요 2개월 동안 차라리 저라면 그 2개월을 가는 게 본인 이력이나 CV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저라면 이미 붙기도 했고 그래서 딱 그거 듣자마자 저라면 그냥 이거 선택하는 성향이긴 한데 뭐가 됐든 간에 저라면 여름방학 2개월 동안 열심히 해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뭘 할지는 고민을 따로 해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민해볼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를 미리 만나고 했으면 B라고 하는 곳에 교수님께 연락을 안 했을 텐데 아마 불안해가지고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컨택을 조금 시도를 여러 군데 해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 뭐 이제 관심 랩실들 찾아보면서 자꾸 랩실에 기본적으로 일단 써져 있는 얘기가 학부인턴 필수 이걸 아예 교수님들께서 사이트에다가 아예 게시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아니면은 네 제가 찾았던 몇 거의 거의 대다수의 연구실들이 AR 쪽이 요즘 너무 핫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교수님들은 정말 아예 학부인턴 필수라고 박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말 강력히 학부인턴 하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뽑는다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정말 강추한다 이런 식으로 알아놓는 랩실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그리고 실제로 컨택을 해봐도 답변이 안 얻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 와도 예정자가 다 정해져 있다 다음 학기까지 예정자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답변들을 받았던 경우가 많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학부인턴이라고 하는 게 본 연구시에서 학부연구를 무조건 해야지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본 사람만 뽑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AI를 가려고 하는지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AI에서 대학원 가면 막 구글 갈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갈 것 같고 막 그러세요? 아니요 사실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에이 관심이 없게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진로에 있어서는 취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뭐 다 관심 있는 분야고 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연구 분야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도 있을 수 있는데 AI라는 분야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인기가 있는 거는요 항상 그만큼 또 위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는 또 본인이 사실 뭐 그런 AI의 어떤 뭐 이런 막 AI가 막 좋다 좋다 이런 거를 따라가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그쪽에 관심도 있고 또 언어도 하시는 분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부 인턴 필수라는 건 알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뽑는다는 걸 그래서 그나마 본인은 지금 인턴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2개월 동안 어쨌든 학부 연구생으로 선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연구실이 됐든 간에 그 연구실에서는 학부 연구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이 되셨네요 그럼 좋은 거죠 왜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좀 이렇게 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좋은 기회 얻었으면 좋겠고 AI는 왜 하고 싶으세요 그나저나 아까 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좋으세요 AI가 막연하게 좋다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연구가 좋아서 대학원에 가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그게 또 그 와중에 제가 대학원에 고민을 해보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해보고 싶은 게 AI 분야 그래서 분야는 저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 것 같고 뭔가 분야보다도 그냥 연구의 재미를 느껴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굳이 AI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중에서 관심이 많이 가고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AI 분야여서 AI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해서 AI를 안 하는 데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AI 할 텐데 AI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AI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을 텐데 꼭 굳이 AI를 연구하는 연구실로 가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는 NLP라든가 음성 처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음성 처리나 NLP에 대한 본질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랩보다도 그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융합 연구를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굳이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민하면서 꼭 굳이 AI를 하는 연구실로 가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민을 그래도 저는 해봤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제 첫 번째는 환경이고요 제가 지금 어쨌든 문과생이어서 그런 거가 체감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환경과 공대생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다들 어쨌든 비슷한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그쪽을 파고드는 그 환경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게 좀 있고요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저보다 좀 잘난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함께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대학도 진학하는 대학도 좀 이게 네임밸루라는 게 솔직히 요즘은 얼마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외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고 하면서 하는 걸 겪어보고 싶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연구 인프라 같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도 AI 대학원이 조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학교도 좋은 학교 가려고 또 하고 AI까지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AI도 인기도 많고 좋은 학교도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은 곳에서 인기가 많은 학과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되게 불안하니까 1번에서부터 벌써 막 다른 학교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막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항상 고민을 하실 때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너도 나도 지금 다 AI 한다고 해서 본인이 물론 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굳이 AI만 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시라는 얘기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하여튼 AI라고 하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융합학과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뭐 융합학과 이런 것들 뭐 그렇잖아요 인공지능학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저는 항상 그런 거 돈 장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클래식 네 저도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아니요 AI라는 게 지금 요 근래에 너무 막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 언제 꺼질지 모르고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이미 대학원도 지금 과포화 상태지만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도 과포화 상태를 약간 진입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조금 얼어붙는 분위기도 다시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이게 저도 되게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그게 위험하고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 열정과 도전 정신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걸 정확하게 비유를 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기에 출연이 AI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막 계산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기계과에서도 막 계산기 갖고 막 해서 뭐 계산할 거고 전기전자에서도 막 저거 해서 막 계산할 거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데서도 막 계산해서 막 뭐 계산할 거고 건축하는 데서도 막 계산해서 계산하겠죠 근데 이제 계산기가 워낙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는 계산기를 연구하는 데로 가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계산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연구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그 계산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갈 건지인데 물론 말씀하신 그런 음성처리나 NLP라는 게 계산기에 그런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 플러스 그걸 이제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공학적인 발견이라든가 학문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는 곳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학과에서도 다들 계산기 쓸 거란 말이에요 AI를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를 이게 그 융합학과 이렇게 보면요 한번 봐야겠지만 그 융합학과가 교수님과 겸임교수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뭐 커리큘럼이나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클래식한 전공이 아니면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고 1번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요 그 휴학이나 졸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훌륭하게 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학교도 훌륭하시고 뭐 1전공, 2전공까지 있으시고 2전공이 AI이시네요 부전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2전공에서 학위는 따로 나오고 그렇죠? 그럼 이미 AI 전공을 하셨네요 그렇죠? 아, 네 그럼 뭐 이미 다 뭐 하셨네 그리고 학점도 높으세요 6학기 기준이긴 하더라도 거의 4.2고 논문까지 있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더 해야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요 휴학을 하고 졸업 유예를 했다고 쳐봅시다 뭘 하실 생각이세요? 2번 질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건데 코딩 실력을 키운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있고요 그것도 분명히 있고 저도 제 스스로 아직 코딩적인 부분은 만족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가 가장 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1번과 연결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요즘 교수님들께서 다 랩시 사이트에다가 학위더피스 이거를 다 넣으시니까 그 정말 물론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A나 B 랩실들이 또 마음에 어느 정도 랩실에 대한 피해시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정말 이 연구실은 무조건 가고 싶다 하는 연구실을 하나 찾아서 거기 어떻게든 거기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그렇게 정말 아무런 찜찜함 없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2번에 대한 고민이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휴학을 하고 졸업 유예까지 하면서 그 필수라고 적혀있는 그 랩시에서 학부인턴을 한들 그게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 교수님이랑 얘기해봤더니 지금 네가 뭐 다른 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네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한 한 학기 정도는 그냥 학부인턴으로 좀 해보고 대신 내가 다음 학기에 너를 뽑아주겠다 뭐 이러면은 저라면은 오케이 뭐 6개월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하겠어요 과도 다르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모든 연구실 다 학부 연구생 필수라고 박아 놓으니까 이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아 그럼 내가 빨리 어디 휴학을 해가지고 빨리 학부인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제2의 기회를 도모해봐야겠다 뭐 이런 건데 보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는 곳을 자꾸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가 됐든 서울대가 됐든 카이스트가 됐든 거기에 있는 인공지능학과를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학부인턴까지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그 인기 많은 데를 그 불확실성을 갖고 1년 정도를 또 고민하면서 또 졸업 유예까지 하면서 막 부모님 또 집에서 또 살면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학생활을 해야 되나 세상에는 연구실을 할 건 많고 그 모든 연구에서 다 지금 AI 안 쓰는 데가 없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AI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걸 가고 싶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땐 글쎄요 뭐 그 연구실에서 학부인턴을 못하면 못 뽑는다 그럼 솔직히 못 가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럼 휴학까지 하면서 그 연구실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그 연구실을 가고 싶으시면 휴학이라든가 졸업 유예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비추입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훌륭하게 스펙을 쌓아요? 이런 게 지금 다 대한민국의 문제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걸 막 깔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너무 불균형하니까 이게 지금 안 빠져요 근데 생각보다 연구 분야는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거 되게 많은데 왜 그렇게 막 인기 있는 데만 몰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넓게 봐서 3번으로 넘어 제가 3번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계속 1번, 2번부터 약간 조금 냉소적으로 우리 와우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본인이 미국 박사를 가고 싶은 거면 그 미국 박사를 가기 위한 스토리라인이 되게 탄탄해야 되는데 그게 막 인공지능 대학원에 국내에 유수한 어떤 인공지능 석사 프로그램을 나온다고 해서 미국 박사로 뽑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저라면은 본인이 언어 쪽을 나왔고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남들이 잘 안 하는 그런 니시 마켓 같이 약간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분야에 약간 남들이 잘 안 하지만 거기서 AI를 좀 활용한 어떤 창의적인 연구를 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좀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미국 박사를 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미국 박사 가면은 기존에 어디서 석사했는지 무슨 프로그램 했는지 아무 그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영어도 잘 하시고 하니까 가는 거야 문제는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총체적으로 이거는 약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거의 토대로 그냥 쭉 가시면은 가장 일반적인 스토리는 이번에 여름방학 때 하는 그 인턴 NLP랑 음성 처리를 하게 되는 그 인턴을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서 교수님께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기회를 많이 받아서 가을이라든가 석사까지도 해서 거기서 끝내서 그 관련으로 미국 유학을 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만약에 2개월까지 했는데 뭐 그냥 이게 되게 형식적인 프로그램이었고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럼 2개월 열심히 해서 뭐 이런 학교에서는 이렇게도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익힌 다음에 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가을 학기 때 인턴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시면 되죠 뭐 꼭 굳이 뭐 B라는 학교에 갈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대에 뭐 또 다른 앱실이 또 많을 테니까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열심히 한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석사 지원해서 또 붙고 그래서 이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네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어렵다 AI라고 하는 분야가 너무 경제 제가 솔직히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의대를 가고 싶어요 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하면 솔직히 저 못 짜줄 것 같거든요 근데 AI도 약간 비슷해요 너무 막 예를 들어서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 필수라고 박아놨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결론은 딱 학생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이거 휴학이나 졸업 유예까지 하면서 학부 인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라면 그런 거 안 해요 내 인생이 아깝지 그거 1년 더 학부 인턴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뭐 배우고 좋고 배우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이런 취지로 궁금하신 거 아니세요? 와우님도?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어쨌든 주변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으니까 정보가 없었던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사실이라고 검증도 안 된 얘기도 듣고 하면서 맞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게 저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 좀 사실 심리적으로도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그러니까 자꾸 드는 상황인데 좀 그래도 교수님께서 되게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아니 저 너무 공감해서 그래요 이게 결국은 저도 대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내 입장은 뭐라도 어쨌든 내 진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어를 밟았으면 좋겠고 지금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문과기도 하고 또 언어 쪽을 했는데 마침 또 AI가 굉장히 핫하고 음성 처리 이런 게 또 막 CD도 나오고 GPT4 옴님에서 막 말도 나오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막 비즈니스 기회가 막 생길 것 같으니까 기왕 대학원을 할 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영어도 좀 잘하고 좀 그래도 기왕 공부했는데 조금 더 큰 물에서 내가 좀 더 다양한 학생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니까 또 미국 유학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되게 막연해요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딱 이 정도예요 느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미국 유학 가기 위해 석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석사라는 TO 자체도 굉장히 지금 경쟁률이 높고 거기다 또 기왕이면 좋은 학교 가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 거기다 또 그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AI를 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어요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그런 클리어야 되는 레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결론이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휴학이라든가 졸업 유예까지 하면서 학부인턴까지 하면서 막 다른 데도 막 하면서 미미 학점은 막 4.2랑 논문도 있고 학부인턴도 이미 했고 인공지능 동아리도 했고 이중전공까지 했던 이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인소울의 학부생이 도대체 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야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학과 연구실에 어느 정도의 석사까지 내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본인이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 졸업 유예라도 해서 가는 거고 진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내가 좀 전략적으로 B라는 학교에 가야겠다고 하면은 뭐 2개월짜리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진로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와우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한 해봤자 20 뭐 군대 갔다 오셨으면 25 뭐 이 정도 됐을 거고 26, 27 이렇게 해서 석사하실 거고 그 다음에 28, 29, 30, 31, 32에서 이제 박사하실 거고 결국 한 30초 중반에 박사 따고 어딘가를 갈 텐데 이게 아직도 뭐 미국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좋은 데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문제는 뽀록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학문 추구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진정성이 좀 얕기 때문에 SOP나 이런 걸 보면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벌써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은 막 2학년 때부터 학부인턴하고 3학년 때부터 학부인턴하고 학점은 막 저보다 더 높고 막 어느데도 저보다 더 잘하고 경쟁이 막 이렇게 돼서 나는 못 들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게 지금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박사도 잠깐만 얘기하자면요 결국 본인이 이제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미국 박사가 희망하는 건 알겠는데 뭐 이거는 간단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석사부터 바로 미국으로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유학을 못 갈 건 없다고 봐요 미국 유학은 가고자 하면 갑니다 다만 뭐 AI 이런 건 또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곳일 수도 많은 데일 수도 있기 때문에 ECS잖아요 CS잖아요 CS라고 하는 데는 또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일단 갈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갈라면 갈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은 학교가 많아요 미국은 학교가 막 200개 300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설마 자리가 없겠습니까 지원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기도 고민인 게 마지막에 제가 지금 밑줄 쳐 있는 것도 보면 통합으로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석사로 해야 될지 이것도 지금 고민인 게 본인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미국 박사를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략을 짠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점 하나하나 시점에서 그냥 좋은 거를 막 고민하는 상황에서 나오니까 막 오 잠깐만 나 미국 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석사가 안 되니까 이거 석박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지금 갈팡질팡 하거든요 근데 미국을 갈 걸 생각하면서 석박 통합을 지원하면 최악의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석박 통합을 하면은 미국을 안 간다는 얘기인데 미국을 갈 걸 생각하면서 지금 TO 때문에 석박 통합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교수님한테 결국 배신하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선택지로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한다는 얘기가 제 말은 그래서 진로에 대한 이 고민이 굉장히 지금 뚜렷하지가 않아요 제가 읽으면서 느꼈을 때 제가 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뭔 말인지 공감이 안 되는 게 전혀 아니고 저도 나름 고민을 했다고는 사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죠 저도 이런 현재 AI라는 분야와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분위기 속에 약간 짓눌려서 좀 생각을 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도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더 위축이 돼? 난 이해를 못하겠네 어떻게 더 잘해요? 이거보다? 난 잘 모르겠는데 이중전공의 4.2 받았고 논문 있는데 이게 부족해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지원하면 어디든 되겠죠 사실 뭐요? 아니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뭘 더 잘하냐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제가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니까 제가 조금 더 직접 직설적으로 냉소적으로 멘토링을 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 사실 별건 없거든요 인생이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게 자기 합리화로 돼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만 경계하면 되는데 본인이 미국 박사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해요 일단은 그냥 미국이니까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냥 박사를 한다면 정말 세계에서 좋은 데서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딱 막연한 생각이에요 좋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붙으려면 그 미국 박사에 붙으려면 그 정도의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안 돼요 본인이 왜 이 학문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석박통합을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순간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거 또는 그냥 아직 생각이 좀 얕으신 것 같아요 미국 박사는 일단 가고 싶으세요? 확실하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맞고요 제가 통합이라고도 그렇게 저도 사실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사를 원하는데 통합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제가 이 말을 거기에 넣어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통합으로 하면은 포닥을 가겠다 또 이런 막연함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해외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커서 그게 국내보다는 해외가 어쨌든 기회나 그런 면에서 낫겠다 그리고 사실 최종은 교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당연히 국내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구 실적도 많이 계시지만 기왕 하는 거 그냥 미국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을 가시는 게 맞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계속 탐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이 진로 탐색할 나이죠 지금 한창 뭐 당연히 지금부터 막 뚜렷하게 나니 이거 해서 저거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지금 유럽에서도 살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유학은요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유학은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박사가 됐든 해외 포닥이 됐든 외국 생활은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사람이 떠나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아 나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미국 박사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드는 게 뭐 하버드, MIT, 스탠포드, 버클리 막 이런 학교들 생각나면서 그 학교가 워낙 명문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난 학교니까 내가 마치 지금 카이스트 정도나 서울대 정도는 씹어먹어줘야지 갈 수 있는 거 좀 착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학교가 300개, 400개라니까요 본인이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포닥이 됐든 미국 박사가 됐든 아니면 해외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살면서 해외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막 아 이게 뭐 아 미공교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데 가려면 그래도 좀 뭐 굉장히 좋은 학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석사가 부족 석사면은 못 뽑힐 것 같고 석박토합이면 TO가 좀 있으니까 이러니까 지금 꼬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자꾸 하려고 이게 막 자꾸 꿈이 자꾸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게 잘못 단추가 끼어지니까 밑에 가니까 영망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을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박사면요 미국 박사를 가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1년을 준비했든 2년을 준비했든 3년을 준비했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게 미국 박사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 많고 자리는 많아요 그리고 대학원이라고 하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불쌍한 포지션이라서 경제적으로 대학원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 박사를 간다고 하면요 3번 같은 고민은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당연히 석사로 지원해야 되는 거고 석박통합으로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석박통합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꾸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아 그래도 또 가는 김에 또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좋은 학교 가려면 또 좋은 학교 출신이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다 버리시고요 그냥 석박 석사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석사를 하실 때 본인이 학부 인턴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연구실이 뭐냐를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인공지능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학문적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잡고 가십시오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미우에서 박사를 하겠다 그거는 확실하게 잡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연구 분야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데 좋은 학교도 가고 싶고 좋은 학교도 가고 싶은데 내가 관심 있는 음성 처리도 하고 싶고 이렇게 애매하게 잡지 마시고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 음성 처리면 음성 처리 AI면 그냥 AI 이렇게 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잡고 가자고요 이걸 지금 다 교집합으로 묶으려고 하니까 뭐 안 될 거예요 이러면 그렇죠 네 아 네 욕심이 많아서 계속 이게 꼬이는 거고 본인이 뭘 할지 모르니까 지금 제게 좀 단추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고민하는 게 이미 붙은 학부 연구생인데 다른 데 막 컨택하고 앉아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막 졸업 유예나 휴학까지는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땐 필요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해야 뭐 잘해요 중경회식 인서울 학교에서 이중전공까지 해서 4.2로 졸업한 KCGI 1저자 논문이 하나가 있는 학생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AI 인공지능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건데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요 도대체 본인 인생에서 박사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본인 인생에서 도대체 해외 생활을 왜 해보고 싶은 건지 그럼 그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학문 중에서 내가 왜 AI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 중에서도 왜 음성 처리인 건지 꼭 음성 처리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해보고 계속 탐구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학교 남들이 보기에 갈 수 있는 미국 박사 남들이 좋아하는 해외 취업 이런 식으로만 얕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겨요 제가 봤을 때 아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네 좀 약간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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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셔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만 뭐라고 한다는 식으로 한 대 맞았던 게 아니라 눈이 트여지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도 현실에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막 여러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알면서도 계속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무슨 전공을 하시든 어느 학교를 나오시든 취업 때 들어가면 다시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부터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언어 무슨 언어 전공했어요? 영어입니다 영어? 네 영어를 전공하면 이거를 AI랑 하면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지금 뭐 지니씨께서 얘기했지만 뭐 이런 구강구조나 뭐 이런 걸 얘기하긴 했는데 약간 그 공학과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어를 좀 결합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요즘 AI로는 뭐 맞지는 않긴 하고요 연결을 시키려면은 시킬 수는 있는데 연결을 시키려면은 어떤 분야라도 사실 찾아서 연결시키면은 당연히 그거는 AI가 워낙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전공이 영어이긴 한데 영어에 대한 관심보다는 AI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진 상태여서 근데 저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성 처리나 이게 NLP라고 하면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어쨌든 이거 언어랑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거를 이거 다 되지 않아요? 지금? 더 연구할 게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박사를 하면 본인이 2, 30년 뒤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이 음성 처리 이거는 뭐 당장 5년 안에 벌어질 일 아니에요? 단순하게 음성 처리 또는 NLP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얘기를 딱 했으면 본인이 막 사악 나와야 돼요 뭔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언어 쪽에 전공을 했고 AI도 인공지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음성 처리랑 NLP 쪽을 대학원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되게 표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뭔가 물어봐 난 이쪽을 잘 몰라요 음성 처리나 이런 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때 막 GPT4 옴니에서 막 벌써 막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막 이 정도 나온 수준 보면은 이미 학문적으로는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표면적으로 다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걸 기점으로 저는 변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AI 내에서도 이렇게 분야가 다 나눠져 있긴 한데 뭐 요즘 막 말 나오는 게 뭐 멀티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다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 어쨌든 지금 현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부 분야들이 다 나눠져 있고 다 이제 그 세부 분야 내에서도 나눠져 있고 다 이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점점 뭉쳐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뭉쳐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뭐 음성이든 NLP이든 뭐 요즘 뭐 비전이든 이게 어 20년 30년 뒤에까지 어 교수님이 하시는 뭐 기계공학이나 그런 정말 원론적인 학문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그거를 기대를 하고 뭔가 영이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관심이 어쨌든 들었던 이 분야로 시작을 해서 이 인공지능 분야는 분명히 옮길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네 네 그 옮기는 파도에 한번 올라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올라타기엔 너무 늦은 거죠 제가 인공지능 막 딥러닝 막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박사 지원하기 10년 전에 썼던 SOP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몇 신 이미 했던 사람 이미 꿀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그거 끝낸 사람들인데 지금 이거 하면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인공지능 대학원을 가야 돼요? 본인이 그냥 하는 언어학 쪽으로 대학원 가면 안 돼요? 불안해요? 그쪽에서 대학원 하면은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 순수히 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꼭 언어를 전공했고 AI를 했으니까 AI 관련된 대학원으로 가서 언어 쪽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언어를 하는 대학원에 가서 AI를 하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주제나 연구로는 이게 환경적으로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왜죠? GPU가 없거든요 아니 GPU야 뭐 그거는 그것보다 아니 제 말은 제 핵심은 그런 어떤 정말 시설 투자 이런 문제 인프라 스트럭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저는 굳이 왜 전공을 AI로 대학원을 바꾸면서까지 가야 되냐 이거죠 어차피 본인이 관심 있는 게 NLP랑 음성철이면 이게 언어학 관련된 문과 쪽에도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링구이스틱 이쪽으로?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은 분명히 있고요 저도 그런 랩실드도 사실 찾아보았고 그런 랩실드들이 사실 요즘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뭐 제가 이제 갓줌표 AI 하는 건데 아 네 혹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링구이스틱스 연구하시는 분 중에 NLP Natural Language Programming 이제 프로세싱인지 모르겠지만 프로세싱인지 NLP 또는 내가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나는 한 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또는 음성처리를 AI로 AI를 활용하여 연구실을 찾아주세요 연구실을 찾아주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좀 오바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차라리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거는 뭐 코딩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본인이 그냥 이 언어학 쪽을 졸업했다라는 그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중전공 했으니까 본전공 했던 사람들보다 코딩 못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공학적인 지식도 부족할 거고 근데 본인은 언어를 공부했잖아요 영어 뭐지 뭐 영문학이라면서 영문학인지 제가 영어 교육학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 쪽이라면서요 그럼 저는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파서 이게 아닐 것 같지만 본인이 학과 전공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뭐 교육학도 배웠을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구강구조라든가 아니면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시 못해요 다른 학부에 나온 사람들과 그래서 이런 거를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AI라고 해서 ECS 연구실을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링구스틱스 쪽에 있는 데서 AI를 활용하는 연구실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생각해봤냐고요? 이런 거요? 그거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생각해야지 본인이 더 가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갓준표 AI 쓰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런 데 왜 안 써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이게 뭐 물론 GPT 4 난 GPT4 업니가 이거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따만 해봐야겠다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 커스터마 저랑 개발자님이 다 커스터마해서 한 번에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갓준표 AI를 안 사는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거를 내가 뭐 별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문장 친 건데 보면 리서치 그룹 다 나오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막 그런 막 학부 연구생 필수 이런 곳에 막 매몰돼가지고 막 졸업 유예 같은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다 스탠포드 아리피셜 인텔리전스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게 뭔가 링구이스틱스 쪽으로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We include members of the linguistic department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꼭 무조건 스탠포드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쪽 나왔으면은 그쪽에 있는 대학원에서 AI를 활용한 연구로 하는 게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나중에 교수될 때도 좋은 거지 이게 AI가 지금 대세니까 AI를 이 대세인 돼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 전략일 수 있겠지만 본인이 또 입으로 교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이런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컴퓨테이셔널 링구스틱스라고 해서 차라리 이런 쪽의 대학원을 좀 본다든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전략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때 왜 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인기 많다고 해서 그 경쟁에 내가 참여해가지고 1등 하려고 1, 2, 3등 안에 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분야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굉장히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겠지? 이거 보면요 Berkeley NLP is a group of ECS faculty인데 이거는 이제 ECS이긴 한데 아까 같은 경우는 linguistic department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조사를 좀 저는 해봤으면 좋겠고 MIT 예예 말씀하십시오 국내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linguistic인데 NLP 위주로 하는 연구실들 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사실 찾아보기도 했었고 했지만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정말 제가 왜 이 분야를 어쨌든 제가 왜 이거를 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좀 근본적인 고민으로 접근을 한 건 아니었어서 사실 그런 랩시들을 찾았던 것도 이제 막연하게 대학원을 어느 랩시로 갈까 이러면서 좀 봤던 거니까 다른 고민으로 다른 방식으로의 고민을 하면서 좀 새로 접근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으니까 어쨌든 뭐 제가 최대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이 대세라고 해서 인공지능 융합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응원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보니까 학부연구생이 필수인데 학부연구생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졸업 유예한다? 아 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보다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1년, 2번, 3번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아마 본인이 뭔가를 지원할 때라든가 뭔가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때 훨씬 더 심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뭐 쓸 수 있을 거고 인터뷰 같은 걸 할 때도 얘기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당연히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박사 다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냥 미국 가고 그랬겠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누구보다 이해를 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그러나 살면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있고 정말 잘하려면 본인만의 스토리와 유니크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살면서 그래야지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벌써 불행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학부인턴 못하니까 못하고 이런 것부터 벌써 좌절감 느껴지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몇 천 원 돈 뺏으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갓준표 AI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끼리 대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제가 아까 디스코드에서 이렇게 티따드 켠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초 썼는데 그 정도 나왔으니까 한 10분 쓰면 더 많이 나오겠죠? 사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공지방이랑 AR 채팅방에 그냥 무료인 방에는 들어가 있고 유료방이 있다는 거를 최근에 인지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유료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제가 여기에 지금 제가 채팅에 올려드렸는데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AI를 체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그 방에는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디스코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체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디스코드는 체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AI 사용 기회가 하루에 3회로 제한돼요 근데 이제 돈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운영하는 VIP방이 있어요 그 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거기서 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 꾸미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포항공대 하신 분인데 포항공대 그때 발표하신 분 이렇게 애들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거 막 연구한 거 그리고 이걸 참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어떤 VIP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물론 쿠팡 뭐 이런 것도 돈 쓰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시니까 제가 그런 걸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유료회원방이 이렇게 있어요 따로 VIP방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하는데 오늘 왔던 질문은 뭐 여러 가지 뭐 디스코드 같이 얘기도 했지만 오늘 어떤 분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뭐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쓰는 단톡방에 뭐 공부를 했더니 학생이 비꼬다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면은 같이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닌데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학생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끼리 그냥 대화만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공짜니까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은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그냥 물어보고 뭐 이런 거죠 물어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끼리 얼마나 오래 대화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되게 계속 액티브하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부터 포닥뿐 연구원들 다 계세요 이런 식으로 미우에 가는 이유는 뭐 교수 초청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 미우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주위에 아까 없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방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좋네요 그 산초 씨님께서 저 커뮤니티방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거 이게 유료방이에요 한 달에 5천 원 내야지 제가 링크를 드려요 근데 이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항공과에서 도대체 병원이나 메디컬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학과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자꾸 광고 같고 홍보같이 보여서 참 그런데 지금 이게 멘토링의 연장선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요 와우님께서 뭐 절대 멍청하다거나 학교가 좀 안 좋다든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패션만 하더라도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내가 밀라노 살고 있고 밀라노 산다고 해서 옷 잘 입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막 루이비통 종사하는 사람이랑 샤넬이랑 에르메스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면 당연히 내 옷도 잘 입겠지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면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해요 뭐 모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지만 보면은 사람들끼리 제가 좀 얘기한 거 보면요 이런 PID 얘기서부터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이 담당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다 이게 좀 좋으신 분들 제가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막 하고 이런 공부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공부 시간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시면 너무 좋고 제가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거든요 기계 제거 교수님인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파이썬 강좌 올려놨다고 보라고도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나는 학생들한테 안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것도 막 레이텍으로 저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레이텍으로 이런 거 막 만든다 이런 거 막 얘기해요 이런 게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재미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주위 친구들에 따라서 이렇게 없고 이런 거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낮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되잖아요 살면서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날 보통 하니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것도 다 얘기하고 이렇게 관련된 영상도 다 공유하고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여기 있다 보이스룸 여기 보면 보이스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요 거의 지금 지나갔는데 제가 실제 이것만 보여드리고 끌게요 봐봐요 4시간 48분이에요 지난주에 이게 되게 오래된 게 아니라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해요 진짜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야 전화가 왔네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한번 오세요 5천원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단은 학생방에 있으면 어떻게 등록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네 네 네 한번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면서 진로 계획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조금 직설적이고 냉소적으로 하긴 했는데 딱 읽어봤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고민해서 잘 알차게 만들면은 되게 되게 좋은 어떤 지원자가 되실 거예요 되게 재밌잖아요 유니크하시고 얼마나 멋져요 잘 되실 거고 학부인턴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